프랑스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 장칼뱅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동시에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나라이기도 하죠. 하지만 프랑스는 이런 걸출한 종교개혁가와 신교도들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칼뱅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둔 제네바의 큰 영향으로 프랑스에서도 칼뱅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측민뿐 아니라 귀족과 왕실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이 침투해서 루이 콩데, 가스파르 콜리니, 나바리 앙리 같은 지도자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위그노 라고 부릅니다. 동지란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실은 이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신교도들을 탄압해 칼뱅의 망명을 초래했던 프랑스와 일세가 1547년에 사망한 후에도 그의 반 프로테스탄트 정책이 앙리 이세, 이어서 프랑스와 이세에게 계속 이어졌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랑스와 이세가 등극하며 가톨릭 파인 기즈 가문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합니다. 이역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 가운데 위그노 교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톨릭 파인 기즈 가문과 위그노 이 두 세력은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이세의 뒤를 이어 왕위된 샤럴 9세 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샤럴 9세는 10살이란 어린 나이로 즉위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가트리누드 메디치가 기즈 가문으로부터 자식과 왕실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그노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관용책 중 하나로 생제르맹 칭령을 반포해서 위그노들에게 비무장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했는데 칭령이 발표되고 두 달 후인 3월 바시의 한 마국관에서 예배드리던 위그노들을 기즈 가문이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톨릭 측은 기즈의 공작 아래 그리고 위그노들은 콜린이 제독의 지도하에 결집하여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을 소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첫 번째 전쟁 후 휴전협정에 조인했지만 이후에도 전쟁은 두 차례나 더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뮤 기념일 축제에서 가톨릭 세력이 위그노파를 습격하여 대량으로 학살하는 참극이 발생하게 되죠. 그 결과 8월 24일 그날 파리에서만 3천 명에서 4천 명의 위그노들이 살해되었고 그해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상복을 입었지만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유혈극을 비난하면서도 성 바돌로뮤 축일밤을 축하하여 테데움이라는 감사 찬송을 부르도록 명령했고 매년 영광스러운 학살 사건을 기념하여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죠. 극단적인 혼란 속에 기지의 악리와 악리 3세가 차례로 암살당했고 결국 왕위는 나바리의 악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악리 4세로 프랑스 왕위된 그는 1598년 4월 13일 낭트 측령을 발표해서 위그노들에게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과거에 소유했던 요새와 성체를 돌려주었으며 법적 제한 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포장했습니다. 이로써 위그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듯 했으나 1610년 악리 4세가 가톨릭 광신도에게 살해되면서 또다시 그들의 입지가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루이 14세가 가톨릭을 국교로 인정하면서 낭트 측령을 폐기했고 위그노들은 다시 박해를 당하게 됐죠. 그 결과 많은 위그노들이 조국을 버리고 영국과 네덜란드, 신대륙 등으로 망명을 했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광야에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하지만 워낙 그 수가 적고 이미 많은 개신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에 현재도 프랑스는 가톨릭 신자가 88% 개신교는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국가의 정치적 갈등과 뒤섞이면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의 운명도 급변했던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 종교개혁은 국가권력과 무력으로 성취한 개혁의 한계를 정렬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